오늘의 두 번째 1위 후보팀을 만나볼까요? 어서오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네 1위 후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소감 부탁드릴게요 너무나도 감사한 자리입니다 이게 다 모아 분들 덕분이 아닐까 모아 최고 모고 감사한 모아 분들 향해서 다 같이 하트 보내드릴까요? 하나 둘 셋 하트 키워라 네 그럼 오늘 만약 1위를 차지하신다면 어떤 세리머니를 볼 수 있을까요? 네 저희 동생들이 저의 멋있는 발차기를 보여줄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멋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? 다음 주 뮤직뱅크 월드 투어도 가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뮤직뱅크 월드 투어로 벨기에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또 5월에 서울 콘서트를 하지 않습니까? 진짜 기대하시면 좋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무대도 제 첫 책 부탁드려요 네 청춘에너지 드리핀의 무대 먼저 만나보시죠 뮤직 큐 쿠키 에너지by 모 мож 실질